나라트 하크를 해치우면 되나보죠? 갑니다 홀스 오브 보우트에서 나라트 하크를 찾아라 친숙한 죽음의 향기 내 죽음의 향기를 맡은건가? 독에 강한건가? 독에 죽기는 하는데 거의 안다네요 물리 데미지는 약한데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나는거 너무 끔찍하네 갑니다 그냥 몰라요 거기로 가는건가보다 비져봐 비져봐 어 드디어 찾았다 홀스 오브 페인? 여기도 아니네? 어 보우트 찾았다 여기네요 여기에 나라크 나라트 하크가 있나봅니다 왜이렇게 이름이 생소하지? 어 캐스트 갱신됐다 나라트 하크구나 나라트 하크를 없애세요 나라트 하크님 찾아다녔습니다 여깄다 여깄다 또다니네 악마들이랑 손을 잡은 모습 여기보자 일단 쓰레기들부터 지우고요 여깄구만 칼로 찔러주겠으면 2000 데미지로 잠깐 자자자자자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힘반네 어어 시폭같은거 쓰네 찔렀다 찌르기 힘들다 얘 잠깐만요 어 찌르기 힘드네 얘 아 아 순간이동 하지마 아 독의 힘으로 어떠냐 요것도 아프지 귀찮아서 못 찌르겠습니다 물약 요것도 아프지 막 소생도 시키는구나 어떻게 어 좋아요 화려하게 죽네요 엔야와 대화를 한 후 크리스탈 라인을 통해 글레이셜 트레일을 지나 아리아산 정산으로 향하세요 엔야를 구한 그곳이 프로즌 리버 리버였죠 그전에 있던 크리스탈 라인 쪽에 새로운 길이 있다고 합니다 어 할 말 있다네 케이크가 어 어 아리아산 정상에 가면은 고대인들이 저를 평가할 거래요 통과 의뢰가 있대요 일단 갑니다 크리스탈 라인은 내가 쭉 돌았기 때문에 저긴가 보죠 제가 뭔지 몰라서 안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요기요기요기 자 글레이셜 트레일 여긴가 보죠 어 여기네요 제가 갔던 프로즌 리버가 이쪽이었습니다 이렇게 삥 돌아서 갔었는데 이쪽으로 가면 되나봅니다 어 레벨업 체력 이번엔 체력 주겠습니다 이거 찍을거구요 노바 아 노바는 찍을때마다 쑥쑥 세져서 좋네요 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프로즌 툰드라 어 고대인의 길 어 잠깐만요 밖에 뭐가 많았는데 알록달록 이거 못참죠 얘네들은 약하기 때문에 물몸이기 때문에 떼주겠습니다 고대인의 길로 어 마리아산 정상이다 아 정상으로 왔습니다 꽤 길었습니다 캐스트가 갱신됐구요 이게 두개 같은거겠죠 천상의 재단을 동작시키라고 작동시키라고 합니다 이건가 써있네요 우리는 월드스토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나오집니다 세명이니까 이걸로 잡겠습니다 저기 저기요 산 괜찮아? 안괜찮은거 같애 야산 체력도 봐야되는데 어 그렇게 체력이 많진 않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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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독한 놈들 뛰어다니는거 뭐야 잡았다 하나 근데 되게 노바가 너무 좋다 노바가 노바가 좋다는거 밖에 할말이 없네 물량이 필요하네요 어? 아 물량이 없네 잠깐 잠깐 물약이 없네 어휴 쟤는 쉽게 죽었는데 얘는 반피나 남았어? 찔러봐 이리와 됐다 이게 훨씬 아프다고 아 안될거 같애요 안될거 같애요 어떡하지 갔다와야겠다 갔다와야겠다 어? 아 뭐야 이런거 어딨어 개치사해 진짜 어디보자 떠나지 말고 무찌르래요 들어와 산은 필요없다 오우야야야야 이렇게 세서 세서 좁혀는게 어딨어 아니 바바리안이면은 용맹한 약간 야만전사 이거 아닙니까? 근데 3대1로 팬다고? 정정당당하게 싸울 생각이 전혀 없죠 아이오이씨 아이오이씨 해골들이었으면 좁해줬을텐데 이 외로운 싸움을 이 외로운 싸움을 아니 언제 죽는거야 뛰어서 잘 안맞았나보구나 하지만 어림없지 두배송도봐 두번씩 두번씩 쏘고 도망간다 하하 아 1대1인데 그냥 붙어서 쏘면 되겠구나 덤벼 아 이걸로 찔러도 되지?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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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맞는구나 74%네 잘맞네 이 녀석 이거 감축이 좋구만 어디서 1대1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클리어 클리어 됐습니다 정상으로 왔는데 이건 뭐 안뜨네요 이제 가면 되나요? 금색이 됐어요 뭐 주는게 없네요 기분 나쁘게 뭘 써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임파우스벌 나름 열심히 했는데 황당하네 레벨 레벨업한건가요 저? 보상으로 능력술 준건가? 뭐지? 체력 노바 자 갑니다 경험치를 많이 준건가 보상으로 일단 갑니다 여기서 이제 가면 될거 같네요 제 보스일거 같아서 오 바바리안셋 쓰러뜨리니까 이들은 저를 이제 전사로 인정했대요 어 저 그렇군요 할말 있어요? 야 제가 이긴게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얘도 의심 안한대요 근데 저 여기서 끊고 싶습니다 좀 많이 했네요 왜이렇게 마무리 직전인거 같은데서 끊은거 같긴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도바 안녕하십니까